자, 강화를 좀 해볼까요? 재료가 넉넉하지는 않아요 이거 아직 다 돌려야 되는데 방송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일단 36개 그리고 카프라스는 1057개 있어요 제가 은화는 최대한 모은다고 모았는데 아예 안 팔리더라고요 돈 잘 안 팔더라고요 안 모여요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것만 해서 강화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볼까요? 저... 오늘 처음 강화하는 거예요 처음 강화 자, 64스텝 처음 강화하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죽은 신 갑옷을 강화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광 딱 띄워가지고 오리형의 그... 여러분들 낭망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낭망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죽신을 먼저 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접을 리가 있나요? 제가 자수 기간을 오래 잡았을 뿐입니다 반성하는 자세에서 야, 13.8% 야, 13.8% 실화냐? 와, 소름 와, 장부터 되게 빡세 보이는데 제가 한번 트라이를 해볼까요? 죽은 신의 갑옷이 그... 일반 동 보스템 상위템이에요 보스템 상위템이고 여기서 이제 장관 고유 동까지 새로 있습니다 예, 헬게이트가 열렸죠 아, 싸게 띄우는 게 중요한 건가? 아, 쉽지 않네요 14.8% 64스텍입니다 자, 그러면 어... 어... 네... 가볼게요 자... 1득! 자, 실패 2득! 3득! 어우, 잠깐만요 3득 했는데 왜 갑옷이 사라졌죠? 아, 잠깐만 오, 잠깐만 3득 했는데 갑옷이 사라졌어 오, 쉿! 야, 갑옷이 사라졌어요 뭐야, 이거 아, 이거 한번 트라일 때마다 내구도가 30씩 가지는 거구나 아, 이거 뭐야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1득당 진짜 1억이네 아... 나 지금 3억 날린 거예요, 여러분 자, 갑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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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요 저 6득 실패! 잠깐만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와, 잠깐만 나 지금 6억 날라간 거임? 야, 나 6억 날린 거야? 잠깐만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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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9억 날라간 거예요? 잠깐만요 아, 실시간으로 돈이 얼마나 날라간 거야? 지금 어, 잠깐만 9억이 날라간 거예요? 아, 잠깐만 이야, 잠깐만 아, 잠깐만요 9억 날라갔네요? 잠깐 오, 뜨자 좀 이제 아, 이거 아무래도 80스틱을 잡아야 되겠어 어, 아, 장난 아니네 헛! 헛! 어, 떴다 와, 씨 와, 장 개빡스 개빡세네? 제가 오늘 어... 아, 잠깐만요 아, 정신이 날라갈 것 같은데요 지금 11트에 지금 한 번 성공한 거죠? 아, 잠깐만요 정신이 혼미해지는구나 아, 잠깐만 어, 형님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 잠깐만 와, 잠깐만요 아, 여기다가 질러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 잠깐만 자, 112스택 가보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델님 자숙기간 끝내고 왔습니다 아, 하하하하하하 우와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이거 자, 아, 12.2% 아, 잠깐 이거 하기 싫은데 갑자기 하기 싫은데 아, 안 되겠는데 아, 그냥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확률만 보고 올게요 제가 154스택 짜리가 있거든요 한 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154로 가자 어 한 방에 성공을 해야 된다 아, 154가 아깝지 않아요 해보니까 알 것 같네 자, 16.4%입니다 어 음 여섯 번 안에 성공시킨다 내가 예, 머리 오늘 하고 왔습니다 아, 아닙니다 154로 갑니다 네, 이거 먼저 성공시키는 게 우선적일 것 같습니다 음 어, 잠깐만 현재 강화하려는 장비의 강화 단계가 어, 강화 확률 증가 수치에 비해 너무 낮습니다 야, 154스택이야 와, 새끼들아 아, 154스택이야 우와 지금 적용된 강화 확률 증가 수치를 입력하세요 어 이거 뭐야 아, 잠깐만 강화 수치 입력해야지 강화할 수 있는 거니? 잠깐만요 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아, 쉬라니? 아 자, 가보겠습니다 땄다! 원트!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원트! 원트 성공! 아, 원트 끝냈다 강화는 이렇게 하는 거죠 원트 성공! 딱 이제 능력, 능력 멘트 한번 딱 해주고 길드몬 분들 사랑합니다 능력 멘트 딱 원트 성공! 딱딱 느낌표 3개 네, 원트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